청정지역으로 유명한 전북 진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기 위해 제작진이 찾아간 것 같습니다. 헬리킴이라 불리는 장비인데요. 요즘 항공촬영을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. 아름다운 풍경 감상해 보시죠. 고양이의 향기가 느껴지는 산과 돌의 전형적인 시골입니다. 그때 고저녁한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한 집이 포착됐습니다. 무작정 그 집으로 다가간 제작진. 주인이 없는 집. 살짝 안을 엿보니 뭔가 범상치 않은 물건들이 늘어서 있는데 농사가 좁인 시골 마을에서 농기구도 아닌 무기들만 눈에 띕니다. 대체 이 집의 주인은 무엇을 하는 사람일까요? 첨장물인 여군문. 동방무에 체험장? 뜻을 알 수 없는 현판만 걸려있는지 아무래도 주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. 혹시 저 집에서 하시는 분 누군지 아세요? 네. 황비용. 황비용이요? 네. 황비용. 털 가지고 막. 그 백운동 물에 가면 막. 그 막 칼로 막 낄게 내적기도 하고 막 자르더라고. 어디 가면 만났어? 저 산에 가면 만났어. ruceLineTEN. 아멘